.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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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끼리 페트북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귀에 뜨니까 그 때는 카메라에 내려주셔야 돼요. 네! 자, 모두 다 끌었을까요? 자, 저희들끼리 아프다. 아니, 이렇게 까말말라. 아, 동작이 일어났다. 자, 다시 가요. 자, 저희들끼리 아프다. 다같이 카페 만들어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카페에 같이 음식을 할께요. 아, 승라! 왜? 자, 저희들끼리 커피를 드렸어요. 아, 멋있다. 아, 멋있다.